하이브리드 스포츠 세달 피스커 카르마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09북미국제 오토쇼에 전시된 피스커 카르마의 모습이다.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함께 장착된 카르마는 전기만으로 약 80km 두 엔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약 560km 중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포츠 세단으로 최고속도는 200kmph, 0에서 100kmph 가속성능은 6초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일반 전기 콘센트에 꽂아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붕에 장착된 태양열 지별판을 통해서도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카르마는 올해 말부터 핀란드에 발매 범업에서 연간 1만 5천대 기모로 생산될 예정이며 가격은 8만 7천 9백 달러부터 시작된다. 피스커 오토모티브 피스커 오토모티브는 BMW Z8 에스톤 마틴 티비 구동을 디자인했던 덴마크 출신의 헨리 피스커. 헨리 피스커가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한 진환경 자동차 회사다. 피스커 오토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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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커 오토모티브